가난한 남친과 이별하는 마지막 데이트날 그가 BMW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BMW.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가난한 남자친구가 싫었던 여자친구가 그에게 이별을 구한 뒤 땅을 치고 후회한 사연을 전했다. 5일 해외 온라인 미디어 구타임즈는 6개월 만난 가난한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금수저였다는 여성 자이의 일화를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자이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던 남성과 사랑에 빠졌다. 남자친구의 가난한 사정을 알았던 자이는 연애 초반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함께 먹는 국수 한 그릇에도 행복을 느꼈다. 굳어진 즉 하지만 달콤한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다. 자이의 주변 친구들이 남자친구 자랑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하루는 연휴 때와 같이 남자친구와 국수를 먹으며 데이트를 하던 자이는 어떻게 6개월을 만나면서 선물 하나 안해줘? 누구는 명품 가방에 옷에 선물만 잘 받는다는데 나는 왜 항상 이런 흐름한 곳에서 국수만 먹어야 해? 라며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다. 자이의 투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져갔다. 늘 평정심을 유지했던 남자친구도 그녀의 불만을 받아주기 힘들어 했다. 데이트할 때마다 싸움을 반복됐던 두 사람. 자이는 가난한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다며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다. 남자친구는 자이에게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같이 식사를 하자고 말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마지막 식사를 하던 날 자이의 눈앞에 BMW 한 대가 등장했다. 차주인은 그녀의 남자친구. 평소와 다르게 단정하게 잘 차려입고 나타난 남자친구는 자이에게 그동안 숨겨서 미안하다며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사실 남자친구는 평생을 놀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금수조 집 안의 아들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살아왔다. 돈이 많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들에게 뒤통수를 여러 번 맞아왔다는 것. 이후 그는 이성을 만날 때 물질적인 부분이 아닌 자신의 모습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BMW 그러면서 그는 운명의 상대를 맞는 줄 알았는데 당신도 다른 여자들과 똑같다고 말했다. 자이는 정말 몰랐다. 미안하다며 헤어지지 말자고 그를 붙잡았지만 남자친구는 냉정하게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결국 이별을 맞이한 두 사람. 자이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다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